제가 해왔던 재건수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결손이 생겼다, 수술로 생겼든, 외상이나 암 또는 다치고 추가적인 수술로 인해서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턱 부위가 없는 결손된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또 턱뼈가 염증이 나고 없어진 부분을 이렇게 턱뼈를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또는 외상 후에 턱뼈를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뼈가 흡수돼서 없어지고 이런 부분을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들을 했고 또 반복되는 광대 수술로 이렇게 광대뼈가 아예 없어진 부분을 티타늄을 사용해서 광대를 만들어주는 정상에 가깝게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. 이렇게 또 광대뼈가 거의 다 없어진 부분을 또 이렇게 티타늄 활용해서 광대뼈 만들어주는 수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는 거고요. 또 이렇게 또 어떤 질병, 이게 경피증이라고 해서 스크롤로마 더마라고 하는데 자가 면역 세포가 내 조직을 자꾸 파괴시켜서 뼈랑 피부가 이렇게 얇어지는 병이에요. 그래서 보면 여기 함몰이 이렇게 크고 두상도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재생해서 만들어주는 방법.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외상 후, 다치고서는 뇌출혈이 생기면 뇌수술하잖아요. 근데 뇌수술하면 대부분 이렇게 관자놀이 쪽이 다 꺼져요. 이 환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. 이렇게 관자놀이가 꺼졌을 때 대부분은 그렇게 살죠. 그래서 죽다 살아났는데 뭐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라고 생각하죠. 근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주냐. 왜 젊은 친구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이마 관자놀이도 이렇게 재건수술을 통해서 좌우측 대칭되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일. 사실 이런 게 재건수술이고 굉장히 반가운 거죠. 그 다음에 광대 뭐 이런 모습들 이렇게 광대 없어진 분들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턱 없는 분들 만들어주는 거죠.